지금 박스 안쪽에서 장백규 반대편의 동료를 받습니다. 왼발로 깔아줍니다. 골! 신입생 정민우의 데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전반 9분만에 앞서 나가는 김혜시청. 뒷발로 내줬고 뒷공간 바라보는데요. 오찬권 자 끌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골! 하재현 리그 네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한순간에 균형을 맞추는 FC북포. 스코어 1대1 동점이 됩니다. 선수가 공을 집어듭니다. 원터치로 돌려놨고 김은선 공간 났습니다.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와! 마르코! 하용주 이어서 봤습니다. 주한성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동료를 봅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크로스 반대편 마르코!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번째 골 주한성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1 김혜가 우히려서 살아납니다. 마르코의 헤더 그리고 따라 들어오면서 주한성의 마무리! 넌!